안녕하세요. 이호찬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이 평강댕 선물을 받았는데 뭔가 좀 달라보이죠? 여기 코드도 생기고 그랬습니다. 저희 아빠가 연결해주셨습니다. 작동도 잘 됩니다. 그러면 일단은 여기 미니 회전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키우고 키우는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. 자 그 다음에 옆에 타워램프 작동하겠습니다. 자 와 잘 들어갑니다. 붕시작동 자 이제 끄겠습니다.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잘 됩니다. 한 번 타워램프? 아니요. 타워램프도 1단 2단 3단 다 잘 켜줍니다.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. 이상 이혜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